자 오늘 전기차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평생 처음보는 전기차 쫙 들어오면서 뭔가 겁나 멋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를 내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가 제일 무서운 게 소리가 안 나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뛰면 가는 거야? 그렇지 어 간다 어 간다 오 무서워 소리가 1도 안 나니까 너무 무섭다 한국에서는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우측으로 근데 이 차 폭이 너무 넓어서 여기로 가지냐 이게? 가지지 긁을 거 같은데 형님 나? 안 가질 거 같은데 형님 이거? 근데 나 못 가겠다 잠깐만 형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빼줘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왜 쌍호님 사장님 되려고 했는데 오늘 뒤에 앉으셔가지고 아니 우리를 어떻게 나가 이 기사 좀 돌려보라 네